저희가 꺼진 줄 모르고 만담을 하시고 있었어요 저희가 꺼진 줄 모르고 만담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갑자기 죄송해요 형 이게 아마 6시간 딱 돼가지고 리비잇이 걸려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끊기가 끊기인 줄 모르고 이렇게 요즘 생활을 보내고 있고요 비행도 오래되어서 종료시킵니다 아 아르바이트 추츄 괜찮아요 아까 처음 봤어 네 이제 추츄가 게스트로 와서 기본 훈련은 영상 아니 영상이란 기본 훈련을 하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탄식이 좋는데 얘가 장난치다가 유리에 머리를 막은 거예요 아 이거 괜찮아요 근데 요즘 막 자주 끼고 목이 좀 부닫히면 아까 멤버가 아 근데 이거 말하고 싶었거든요 괜찮습니다 경원이한테는 말을 했는데 제가 형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유심히 봐봐요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포메라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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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제가 좋아했어요 옛날에 친구집에서 키워가지고 자주 놀러가는데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저번에 어제가 있었다니까 전이랑 같이 산책을 하는데 옆에 포메라냐 지나갔는데 하나도 안 귀여운 거예요 왜? 얘가 훨씬 귀여웠어요 아 추추네요 이게 가족사람 이게 진짜 손깍짐이 그런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얘가 너무 귀여운데 걔 그냥 강아지야 강아지일 뿐이야 이거는 진짜 또 가족이 대부분 달라요 또 우리가 추추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또 세 가족이 생겼어요 네? 푸푸라고 푸푸에요? 네 푸푸 추차 물어 안 돼 안 돼 추차 지지 네 푸야 여보 그래서 어쨌든 그 포크사건은 어 주안이었고 네 둘의 합작이 없다 주없이는 노원이었다 응 둘의 합작이 없다 콜라보했을까? 콜라보였대요 어떻게 딱 어제 글 썼는데 오늘 그렇게 얘기하냐 오늘 이렇게 릴레이 V LIVE 저희 위린다 좀 더 한번 해봤고요 네 다음에 또 잘 떨어뜨려 저희 라이드도 계속하고 이렇게 종종 V LIVE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단체로 또 이렇게 찾아갈 테니까요 야 야 우리를 죄송해요 아 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많이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인사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윗 인드점 윗 인드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들 굿밤 안녕